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박밴드로 수리하고 놀건데요. 앵무새 장난감으로 산건 아니고 횟대 감아주거나 할 때 쓰려고 산건데 앵무새는 모든 것을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죠. 여기 수리 부리자국이에요. 수리 어딨냐구요?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. 수리를 내려볼게요. 내려와! 자 내려왔어요. 요즘 수리가 자꾸 머리에 앉아요. 목이 부러질 것 같아. 왜 그러는겨? 그러면 수리가 가꿔둘 수 있게 한 개만 줘볼게요. 이유는 그냥 핑크! 네 관심이 전혀 없죠. 화이트! 옐로우! 레드! 오우 무서워라. 아니 너가 와놓고 그래. 얘는 꼭 자기가 와놓고 숨지를 내야 사랑한테. 누구지 맹세길래 이래 정말. 호박밴드가 아니더라도 수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초랍게 던져주면 잘 놀아요. 뭐든 간에. 아마도? 고르도 잘 가지고 노네. 골고루 잘 가지고 노네. 잘못된 골고루 잘 가지고 노네. estate의 너무 좋아. 고소한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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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